사디카 워크포인트 today! 저희는 블랙핑크입니다. 저는 지수, 저는 제니, 저는 로제, 저는 리사입니다. 네, 드디어 저희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블랙핑크 세상을 밝혀라가 공개되었습니다. 넷플릭스에서 블랙핑크 세상을 밝혀라로 여러분을 만나뵐 수 있게 되어서 너무너무 행복해요. 이번 다큐멘터리는 그동안 저희의 성장 과정에 대한 이제까지 볼 수 없었던 이야기를 보실 수 있어서 저희에게는 더 뜻깊은 것 같습니다. 블랙핑크 세상을 밝혀라에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려요. See you on Netflix!